아.. 바빠 죽겠는데.. 누구야.. 아 네 팀장놈.. 님! 아.. 자리로? 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부르셨을까요? 아.. 이게 10월 24, 25일에 열리는 경기글로벌 대전한 포럼 포스터 맞죠? 네 지난번에 팀장님이 컨펌 해주셨습니다 아.. 바쁜데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수정이 좀 가능해요? 간단한 건 가능하긴 한데.. 혹시 어떤 걸..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원치적인 디자인이 뭔가요? 저는 이 정보 읽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게 뭐.. 나쁘지 않아요.. 나패드인데 그렇다고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정보가 이분하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킥이거든요 이 포럼이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분들께서 비주얼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세계적인 석학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이구나 직관적이고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모호한 거 같아서.. 디제이너로서 수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 비주얼적으로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히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좀.. 부자연스럽다니까? 정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으로 전달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제 생각엔 그때 팀장님께서 대전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버 의제를 다루는 이런 행사의 방향성에 맞춰 스튜어트 러셀, 바크 윌슨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과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인간의 고뇌를 담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그려 넣은 거고요 그때 팀장님께선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 내가.. 그랬나요? 아.. 그.. 근데.. 우리 또.. 안수정 디자이너님께서 굉장히 크루에이리브 하시잖아요? 네.. 조금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고요 싫은데요? 발상의 전환 네가 해봐 보여줘봐 팀장이잖아 먼저 해 해봐 수정씨? 무슨 생각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후는 무슨.. 자기 말이.. 더마하고.. 아.. 내가 이 사람 그리려고 저마고 선을 이걸 한 땀 한 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찍고 긋고였는데 이걸.. 아.. 아니 그니까 정보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다른 거 그게 뭔데 아.. 포럼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던데 유명인사들 사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 포스터도 그렇게 하잖아 유명인사를 통해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는 스타 마케팅 아 참! 포럼에 우리 아버지 오시잖아 AI의 아버지 스튜웍 러셀 아.. 네 오오.. 나쁘지 않은데? 아 내 팀장님 역시 우리 디자이너님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거 딱 하나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얼굴만 눕기 있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아 근데 제 생각엔 얼굴만 너무 아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사람 얼굴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네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은 조금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걀인 줄 알았잖아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며 아 근데 진짜 앞방 딜? AI의 휴머노믹스 경기 글로벌 대전화 포럼의 주제를 내세우는 건 어때요? 근데 여백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문구를 추가하는 건 어때요? 컬러가 너무 단조로운데 아 여기는 이 색으로 여기는 이 색으로 하는 건 어때요? 폰트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처럼 선 세리프와 세리프를 섞는 건 어때요? 아휴, 눈이 왜 이러냐? 아휴, 그러니까 좀 과학의 창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로서 수정 씨는 뭐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하니 에이, 근데 그러면 디지털은 고생하기도 아까우니까 안 돼 아, 아니, 전 괜찮습니다 음, 그럼 민주적인 방법을 써볼까요? 처음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휴,52 10월 24일 경기도와 세계석학이 모여 그 답을 찾다. 사람 중심 경제. AI & 휴머노믹스. 내 팀장님!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렇게 수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